여기는 법환포구 그 우리 항상 그 뭐냐 태풍이나 이런 비가 많이 태풍 울 날씨 여기 항상 KBS 막 이런 기자들 많이 오거든요 이쪽에 길에 와서 태풍 상황 뭐 파도 상황 어떤지 이렇게 많이 보는데 에 야 저쪽에 범섬 진짜 잘 보인다 보이지 않아도 가슴을 떠나서 아 돌아오고 가슴을 떠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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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응 이거 그냥 맛살이랑 고소지랑 양파랑 이거 밖에 안놨어요 맛있네 김치도 맛있더라 야 김치도 거 농협에서 갖다주네 우리 다행히 김치 사려고 했는데 고맙게 김치 샀으면 다 돈인데 진짜 맛있다 맛있다 오늘 미역국도 맛있네 반찬도 맛있어 반찬도 맛있어 반찬도 맛있었어요 너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? 아무것도 먹을래? 아무것도 먹을래? 낫나? 아무것도 먹을게? 거기 아들 안왔어요? 응 아들로 와도 저 지금 외모는 내탕 할만했어요? 고치즈카참? 이탕은 아니라 고치즈카참 내일 엄마 놀러 갈꺼야 주방 먹으러 가요 토요일날 토요일날 놀러 갔다가 월요일날 또 신전해놔 오늘은 무슨 의무교육에 대한 것이고 근데 내가 비 온다고 하는데 응 응 이제 결혼식도 갖다 와야 된다 비라도 안 하시면 피곤해 다 다 다 다 다 다 감사합니다.